어디서 연기를 배웠냐, 얼마나 배웠냐, 얼마나 잘 배웠냐, 작품은 뭘 했냐 무슨 경력이 있어야 오디션을 볼 때도 경력이 있어야 오디션을 봐주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지? 내가 잘 가고 있나? 그렇지 않아? 무슨 학교도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그러면 서울대에 맞는 내 점수를 올려야 되는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 몇 점까지 맞아야 된다, 입과를 가려면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어떻게 스케줄을 짜야 되고 어디 가서 학원을 다니냐, 나한테 도움이 되고 뭐 내가 부족한 게 뭐고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, 계획적으로 경기도 똑같아 계획 없이 배움도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운도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나를 봐주질 않아요 계속 도전을 내야 해요